하와이 휴! 휴지입니다! 자! 오늘은! 프로스타즈 만화 리액션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럼프 시리즈님의 영상도 준비했구요 여러분들도 채널 많이 놀러가셔서 구독,좋아요,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!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IQ300 VS IQC 무려 3탄으로 또 찾아왔습니다 저 이거 정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언제 올라오나? 오늘 또 어떤 기발한 플레이 혹은 스트레스 유발 플레이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! 여러분들! 오랜만이에요! 저희 또 찾아왔습니다 자! IQ300 VS IQC 3탄 한번 진행해보죠 자! 첫 번째! 다이너마이크네요 음...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 밑에 크로우인 것 같고 파워는 한 두 개 정도 딸리네요 자! 뭐야 어! 이거 지금 크로우가 좀 파워키버 많이 먹었는데? 이거 이길 수 있을까? 자자자자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격 세워서 거! 이거 삥치면서 잘 피하고 있거든요? 좋아 오케이 아 디오혀었구나!! 자 둘 다 부활했고 자 여기서 계산해보자 다이너마이크 아이큐 300 발동합니다 오케이!! 궁광 뭐야!! 저기다가 궁을 떨구면? 와아.... 이거는 진짜 지렸다 어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게 다 간다고? 아하하하 아이 멍청하긴 우리를 견제했었어야지 뭐 그냥 보내버렸는데? 아하아아 아파요 왜 그래 우리한테 자 이번에도 발리가 상당히 불리해 보이거든요 파워가 6개나 차이가 나 자 이따뿌려 떡볶이 간다 ICE 멍청한 놈 파울을 그렇게 먹고 나한테 지냐 하하하하하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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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독성 알콜 그대로 뒤집어 써버렸네 그만하라고 했지 내가 자 다음은 아 빠이버네요 상황이 썩 좋지는 않네요 자자자 피가 너무 모자르다 장비를 정리합니다 난 이제 죽었다 딸피 딸피를 처리하러 갔대 야! 딸nak댸다 아 잠깐만 잘못했어요 오케이 이번에는 뭐 어디 쓰네요 뭐야 일단은 뚜껑 패고 뭐야 티밍인데? 일단은 덩어리들끼리 잘 싸웁니다 먼저 로사 컷 해주고 굽고기 채우고 어? 뭐야 와우 진짜 0.001초에 한 끗 차이로 1등 이건 진짜 좀 짜릿하겠네요 이게 실력이지 예아 하하하하하 모티스크 자체 하하하하 개꿀이예요 아하 자 요번엔 용기사 제시네요 오케이 저거 딱 보안이 팀인 같은데 일단 뚜껑뚜껑뚜껑 팹니다 딸피라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 잠깐만 이 절체절명의 위기 그 젤스 아우 진짜 아 진짜 왜 우리 애 괴롭히고 그래? 뺑 자 다음은 또 뭐지 쓰네요? 일단은 잡고 파워가 어바모이션이 많은데? 오케이 듀오 이거 무조건 이기는 각이지 뭐 잠깐만 잠깐만 쇼다운 그건 뭐 그냥 가볍게 이긴거 아닙니까? 예 아 이 승리를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께 바칩니다 자 다음은 포커데모티스 오늘 모티스가 굉장히 자주 출연하네요 자 다 어 어 잠깐만 이거는 파워 차이가 너무 많이 났는데? 하지만 iciones 이것이 바로 다이너 아이큐들 자, 모티스는 찢어줘야 제맛 오케이 어, 일단은 파워 큐브는 굉장히 낮은데 이거 이길 각을 잡을 수 있을까요? 아, 근데 지들끼리 알아서 싸워주네? 어, 어, 야, 밑에, 밑에 나온다 조심해, 조심 존버에 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겨보신 적 있나요? 아, 진짜 꽁승이네 아니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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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오케이, 남은 비빗쬬앙 뻥, 뻥, 하게 빠 따로 후들겨 죽고요 쇼다운이네요 누구야? 아, 잠깐만, 파이퍼인데? 아, 근점, 일어서 힘든 뻣, 큰데? 하지만 부족봤다 파워차이가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한 방에 오우 오 마이 갓 냠냠냠냠 으으으 으으 노노노노우 히힛 어 뚜뚜껑 그 자체가 돼버린 비비 와우와우와우 시작하자마자 날뛭니다 오 또 뛰어 또 뛰어 또 뛰어 또 뛰어 말 그대로 챔피언 레슬러 그 자체였습니다 궁을 몇 번 쓴 거야 인정한다 멋졌어 엘프리모 그래 승부에 승복할 줄 아는 너 포커 멋있다 넌 남자야 이번에는 불어올버리네요 빵빵빵빵빵빵빵빵빵 어우 사 삼 이 일 뚜 안 돼 잠깐만 이걸 못뒀어 버저비터 실패 으허헣 한국소스 내가 너 복수할거야 임마 저걸 자 이번에는 허어큐브가 훨씬 많은 로사 딱 봐도 끌어 댕길 각이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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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게 해줘 어썸한 플레이였습니다 그냥 그 자만하다가 그대로 가버렸죠 자 빠따테 재등장 다음은 듀오네요 견제 견제 자 이렇게 따고 자 이렇게 따고 포코까지 갔나요? 오케이 2킬 구구옥게임 3킬 파워큐브 완전 많아요 4킬 맺혀 날뛰고 있습니다 전설의 펜타킬 전자의 지배자 6킬 학살자 그 자첸데요? 나머지 어디갔어 빰빰빰빰빰 일단은 한명 컷 두방 세방 한대방 와아 승리 플레이 뭐야 2단점프 개간지 어? 레온? 아니 내가 너무 잘한걸 어떡해 항상 이긴 애들이 고통받더라 2단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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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단점 3단점 2단점 2단점 3단점 2단점 2단점